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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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 입구 돌파가 너무 심검하게 끝났네. 마치 주인이 우에게 성체 깊은 곳으로 들어와 보라고 엄보를 놓는 것처럼 말이었어요. 지가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이다. 간수의 힘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으니 나락으로 향하는 영의 흐름을 막아야만 한다. 족각을 곤두세워라, 필멸자들이여. 이곳에선 테나트리우스가 유리하다. 테나트리우스에 맞서 일말의 승산이라도 끌어내니 놈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야 한다. 어느 길로 가면 되는지 내가 알려주지. 이곳에선 테나트리우스에 맞이하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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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히지 마, 갇히지 마! 켈타스 선스트라이더. 대영주의 폭정에서 벗어났을지언정 스스로의 옥보로부터 달아날 순 없다. 따라오거라. 내 너의 속죄를 도와주며. 장기만 위험당한다. 지긋지긋하다. 그 도움을 받으면 나의 복수를 이룰 수 있나? 배워야 할 게 참 많은 자로... 아몬이, 모델이... 이 얼굴을 데려가 돕도록 해라, 규탄자. 귀천히있을 turkey야. 아몬이, 모델이... 아몬이... 아몬이, 모델이, 나무의지... 아몬이, 아몬이, 나무의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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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는 자기 위치로 죽음의 무도를 선보일 시간이 돌아와도다. 황당하게 앞으로 격렬하게 밑으로 우아하게 왼쪽으로 흥겹게 오른쪽으로 멋진 발재가 아니었어. 지금 처치하려니 안타까운 지경인걸. 조심해. Judy 안타까운 지경인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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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